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메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물부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베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경기는 28일 4시 7분에 시작하는 토론토 블루제 LA 다저스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홈에서 무너졌고, 단순한 1패가 아니라 오할 승률이 깨져버린 건 토론토에게 커다란 후유증을 안킬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키쿠치가 시즌 초반 대단히 위력적인 투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다저스의 타선은 고어와의 대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좌완 강도쿠 투수 상대로 그닥 강한 팀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론토 타격으로 블레스나우 공략은 어렵고 후반으로 갈수록 타력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 저는 LA 다저스 승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28일 5시 5분에 시작하는 볼티오리 대 오크레슬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오클랜드는 최근 다득점을 하는 건 아닌데 투수진의 힘으로 상대를 말리게 승리를 퍼두고 있다. 대부분의 득점이 장사와 홈런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 팀의 압박감이 큰 편이며 최근 시어스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전날 오클랜드의 볼펜 공략에 실패한 볼티모어의 타선도 살아나기 쉽지 않다. 최근 열흘간 좌완 선발 투수 상대로 가장 많은 홈런을 터뜨린 A의 팀은 오클랜드였다. 저는 오클 어슬레픽스 승을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해주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경기는 28일 5시 5분에 시작하는 뉴욕매츠 대 세인카디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전날 경기에 때려낸 안타수는 매치가 많았지만 집중력 부분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우위를 차지했다. 양 팀의 이번 경기 선발 투수를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한방이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다. 파우저는 홈에서 강하고 그레이는 에이스에 투구를 할 수 있지만 팽팽한 순간에 한방과 따내기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고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저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승을 생각합니다. 네번째 경기는 28일 5시 5분에 시작하는 텍사스 레인저스 대 신시네티 레즈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이전 경기를 제외한 최근 10일 동안 신시네티의 우한 강속 후 선발 투수 상대 타율은 1할 오픈이 채 되지 않는다. 전날 이볼비 상대로 고전한 타선이 로렌젠 상대로 살아나길 기대하긴 힘들어 보이고 물론 전날 에시크래프트에게 고전한 텍사스 타선 역시 헌터 그린 공략이 쉽지 않겠지만 불편전으로 접어들기 전에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에시크래프트와 그린은 로테이션을 따로 떼어놨어야 했다. 저는 텍사스 레인저스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경기는 28일 5시 10분에 시작하는 보스턴 레드삭스 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컵스의 기세가 무섭고 보스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였던 크롭보드를 공략해낸 게 이번 경기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줄듯 민코스키는 아무래도 선발로서 한계가 있고 최근 보스턴의 불펜 데이는 계속 실패작에 가깝다. 물론 보스턴 타선이 강속구 우한투수에게 강하긴 하지만 벤 브라운의 위기관리 능력은 친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편이고 컵스 불펜도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저는 시카고 컵스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들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